이런 교회에 대게 하소서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교회에 대게 하소서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교회에 대게 하소서 세상의 소란과 군중의 함성도 다 잠재우고 새벽의 평온함이 감든 교회에 대게 하소서 나무를 심으면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열매를 따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대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든지 보내길지 선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교회에 대게 하소서 말씀을 상호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 증거 위에 입을 여는 교회에 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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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